이 알이 나무 위에 버려져 있더라고. 구하려다 다치고 말하구나.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! 내가 먼저 갈게! 후ú! 저리 가! 후웁 으향! 그럼 해볼게! 조, 조금만 더! 아, 또 실패야 아닌 거 같은데 어? 피키, 물총, 발사! 샷! 남의 아를 뺏는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혼이 난다구 고고다이노 출동하자 고고다이노 변신 생싱 달리고 두꺼운 것도 던져 잠수도 문제없어 공룡 타봉내가 간다 변신할 때 사운드가 나오는 고고다이노 사운드 변신 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